참가자를 소개하겠습니다. 이번 서바이벌엔 총 3라운드의 게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. 참가자들 중 단 한 명만이 모든 게임에서 승리해 최후의 1인이 될 것입니다. 1라운드는 우유, 먹지 마라 게임입니다. 참가자들은 물에 따라 매운 마라탕을 먹게 됩니다. 가장 먼저 우유를 마시는 참가자는 탈락합니다. 쏟아지는 거 너무 많아. 여기까지 먹을 만한데? 너무 많이 해? 뭘 많이 해요? 비가 오고 있지? 야 국물 먹었잖아. 한자파락만 주시면 바로 저희 후배들이 따라올게요. 아 너무 많잖아. 한자파락. 그렇습니다. 잠깐만요. 다음 또 차례식. 차례가 안나고 있어. 차례가 안나고 있어. 이빨 뭐 했잖아. 이가 뭐였어. 웃었어요. 안 줘. 그 직후에 다 먼저 먹었잖아요. 금방 해볼게요. 금방 해볼게요. 야자타임 이런 거. 야자타임 이런 거. 야자타임 이런 거. 야자타임 이런 게 맞은데? 야자 타임 이런 게 맞은데? 대형어 잘 듣eres다고 했잖아요. 엉! 엉! 거꾸미 안 들으시나요? 이분한테 한입에 먹어도 돼요 먹었기에 하면서 펄럭펄럭 하지마요 진짜 우려한 게 있어 왜 이렇게 잘 먹었어 나 보지 마 진짜 웃겨 잘 먹는데? 사랑하는 맛은 어때요? 밥 끓으면 안 먹어야지 유나이의 사랑이야 생존이 중요해 너무 좋지 승강쌤는 사랑이 없지 은병쌤 자리 바꿔야 해 정렬을 끓어 조용히 얇게 – 진짜 의로 드셔 주신다 한 입에 먹어야 된다 1. 젓가락이 안될거 같네요 계속 넣는거에요 입이 안되는게 아니라 젓가락이 안돼요? 젓가락이 안돼요 부장님 대신 찍어 이런걸 잘 찍어요 이렇게 교사들이 좀 그런게 있다던데 전혀 아니야 전혀 여러분 NG 화이팅 너무 양친건 아니야? 왜요? 조금만 해 그정도 먹어줘야되 어이 왜 잘 될거야 야 NG 화이팅 너희들이 뭐 잘못됐냐 잘못할 뿐은 많은데 많은 이거 어디라고 뽑아야 된다 1,2,2,3 1,2,3 1,2,3 1,2,3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2,3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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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,2 2,3 2,3 2,3 2,3 2 3 이렇게 아irit카운 아아아아아아 아라 아아아 아아아 네네 아아 아마러야? 약간 떨어지는 거 어 약간 떨어지는 거 아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어? 이렇게 바위바위보 바위바위보 참참참 참참참 반대로 먹으셨어 참참참 참참참 이거내 iter...? 참참참 참참참 힐링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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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elay 난 그루당겨 작은 틈도 없게 해 줘 내게 안겨 지친 맘을 쉬고 싶어 다 이 땅에 닿지 않는 이별 외들 혼자 얹어 때면 걷지 않게